윈도우 7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많은 분들이 윈도우 10으로 바꾸셨을 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하드디스크도 SSD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제대로 된 성능을 내주기 위해서는 최적화 설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SSD 최적화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에이블스 소프트에서 제공하는 SSD 프레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최적화 설정을 할 때 직접 수동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수면까지 늘려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파일을 내려받은 다음에 설치를 진행하면 되는데 설치하는 과정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중간에 추가 구성 요소도 없고요. 그냥 다음 누르고 동의함 누르고 다음만 계속해서 누르면 됩니다. 설치가 끝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정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본인 이름과 성 그리고 인증 링크를 받을 수 있는 이메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국내에 사용하는 이메일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있겠죠? 해당 메일로 입력을 해봤더니 제대로 인식을 못합니다. 구글 계정이 있다면 구글 이메일을 입력한 다음에 수신함으로 이동해서 인증 링크를 누르면 성공했다는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인증이 끝나면 이렇게 자동으로 한국어로 번역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우선 개요 탭을 보면 현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최적화 수준을 보여줍니다. 총 11개의 항목에서 지금 5개만 활성화가 되어 있고 나머지 6개는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드라이브 정보를 보면 현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하드디스크 사용된 공간 그리고 사용 가능한 공간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최적화 탭을 눌러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최적화에 관련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아마 구글에서 SSD 최적화 설정에 관련된 포스팅이라든지 웹사이트 안내를 보면 인덱싱이라든지 최대 절전 모드 그리고 부팅 파일 조각 모음 관련 트림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직접 수동으로 하나씩 이동해도 되지만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훨씬 더 쉬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각각의 해당 최적화 옵션에 대한 안내를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녹색 버튼으로 전부 다 활성화를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도 되고 자동으로 최적화 메뉴 있죠? 이걸 누르면 한 번에 11개의 모든 항목이 최적화 수준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번거로운 과정 없이 클릭 한 번으로 SSD를 최적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 실시간 분석 탭이 있죠? 해당 메뉴를 누른 다음에 스타트 메뉴를 누르면 분석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하단에 있는 건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에 관련된 부분이고 저는 지금 반디캠을 사용해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총 데이터 사용량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가끔씩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SSD를 장착하고 있는데 최적화 설정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소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클릭 한 번으로 최적화 설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사용 환경에 따라 차이는 질 수 있겠지만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최적화 설정을 해주는 것이 SSD 수명을 늘리는데도 도움이 되니까 꼭 적용하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